안녕하세요 문화창조입니다. 컨텐츠 교육 5. 컨텐츠 변환 비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변환 인건비는 작업 인원수, 그리고 하루 단가, 월, 비용, 총개월수를 합산하여 총인건비를 뽑습니다. 변환 장비로는 PC 렌탈, 또 기타 장비, 월 비용은 총개월수를 합산하여 총장비를 뽑습니다. 변환 비용이 들어간 내용은 인건비, 장비가 있고 부대, 기타로는 여러가지 생활하면서 시급용, 집기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고 사무실에 임대했으면 임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겠죠.